언니, 안돼. 우와. 안돼. 대박. 너무 잘하고. 이거 잘하고 있어. 어떡해. 와, 정화야. 한 발만 해도 예뻐. 너무 반대가 심했어요. 쉽네. 오지 말고. 과정이니까.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제가 조금만 더 늦으면 진짜 못할 것 같은 거예요. 알고 계셨나요? 딱 보자마자 틸다 스윙천이라고요. 그래서 정말 놀랐어요. 내가 원하는 ses을 봤. 내가 원하는 ses을 봤을 때. 그래. 이 노랑 기석이. 이거 왜. 이게 네이 컬이. 이거를 계속 안 하고 수학에 유지하는 게 이제서야. 드라마 공연이 택시. 꼭 할 수 있도록 해봐. 이거 왜 이렇게 눈물 가라고.